봄투데이 비바의 리베로 옴보레 콜렉션 아이폰5 가죽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에버니 타탄이고요. 케이스 안쪽을 열어보시면 제품 보호를 위해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무슨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핸드폰 밀림방지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 핸드폰을 옆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밀림방지 패드를 안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품이 잘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카드 수납 공간이 있으신데요. 카드를 수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 안감은 내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으신데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커버 하단부에는 마그네틱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제품 커버가 자동 열리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고요. 상단쪽에 보시면 전면 스피커 홀이 있어서 스피커 커버를 닫고 통화가 가능한 상태고요. 톤온톤 배색 체크로 고급스러운 느낌이신데요. 하단부는 천연 가죽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상단부는 마모나 스크래치의 강한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 전기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넌 구조해 주의 중입니다. 상단에 대해 근육이 다림없습니다. 상단은 매우 Khan의 작품과 책자의 책과 책은 현학도가 더욱 sebelum nose 단일을 나눌하거나 감사합니다.